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브레인에서 CHO를 맡고 있는 배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H는 휴먼 리소스로 착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헬스케어고요. 실제로 저희 카카오브레인에서 하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과 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 생성형 AI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생성형 AI로 의료 서비스를 만들려는 회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어떤 매트릭, 성능을 높이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자분들이 성능을 높이는 게 고객의 만족과 완벽히 코릴레이션이 된다면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제 발표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도시락을 되게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재미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생성형 AI와 기존 AI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실제로 기존의 AI들은 인간이 정한 되게 스페시빅한 문제들을 푸는 것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실제로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캣, 독, 덕 그러니까 세 가지 동물을 찾는 AI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 모델을 열심히 레이블링하고 이거를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평가하는 것은 비교적 쉬웠죠. 그래서 기존 AI들은 어떠한 스페시픽한 테스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실제로 저 동물 이외에 되게 많은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고릴라, 고릴라 넣으면 이 모델이 제대로 동작할까요? 아마 하지 않겠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요즘에 되게 화두인데요. 생성형 AI는 엄청나게 다양한 입력과 그리고 다양한 출력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다양한 테스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AI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GPT-4를 많이 사용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GPT-4를 사용하실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업무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성형 AI 기술력이 나오게 되면서 출력이 되게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기 좌측 밑에 휠 그리고 비버의 이빨과 같은 그릴을 찾아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탐지를 할 수 있는 게 생성형 AI 기술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은 약간 사람이 튜닝을 한 거긴 한데 실제로 AI가 한 것이긴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커버링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생성형 AI의 어떠한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점이 어디서 생기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습 방법입니다. 생성형 AI는 쉽게 설명드리면 되게 사람처럼 확장성 있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를 학습하면서 언어가 뭔지 인간이 쓰는 언어에 대한 그런 문법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퍼즐을 많이 맞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미지 모델과 랭기지 모델이 있으면 어렸을 때 이렇게 모자와 양말 이런 것을 연결하는 것들을 많이 하셨죠. 이렇게 사람이 쓰는 언어와 그리고 이미지를 페어링하는 식으로 계속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생성형 AI의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존재하는 그리고 상당한 세상에 있는 다양한 교과서들 이런 것까지 다 학습을 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성형 AI는 멀티태스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셋을 활용한다가 이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사람이 정해놓은 스페시픽한 클래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휠 이런 것들을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얘가 실제로 탐지를 하고 알아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를 제가 의료용상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체스 엑셀의 이미지를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오파시티 노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개의 클래스를 푼다고 정해진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측에는 저희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체스 엑셀에 대한 처음 판독문인데요. 한번 보시면 노둘뿐만이 아니라 니플 섀도우 그리고 에어스페이스 콘솔리데이션 이렇게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측에 존재하는 노둘 같은 경우에는 니플 섀도우로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플 섀도우로 말했지만 이게 노둘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라고 밑에 레코멘데이션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영상화과 전문인분들의 업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판독문이 나왔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가 지금 현재의 되게 큰 화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게 간단한 게 있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시험을 보게 하면 되는 것이죠. USML이라고 미국 의사시험인데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실제로 GPT-4나 매드 제미나이 상당히 시험을 잘 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시험 문제 하나를 잘 푼다고 의학을 잘 할 수 있다고 사실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멀티모델 모델들 저런 매드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도 되게 다양한 의료 영상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테스크들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각도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미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다양한 어떤 테스크 데이터셋 그리고 매트릭들을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런 테스크들이 저 우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떠한 그런 객관식 문제라든가 아니면 단답형 문제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간이랑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어떠한 초안 판독문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Q&A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것도 잘 평가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좌측에 있는 매트릭들의 한계점들은 주로 객관식이나 아니면 단답형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는 대부분 내추럴 랭기지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제가 어떤 발표를 할 때도 어떤 이렇게 저의 의견을 피력할 때 주관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객관식이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맞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내추럴 랭기지를 평가하는 매트릭들이 상당히 지금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블루, 러지, 미티어 같은 되게 유명한 그런 평가 매트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것들이 실제로 의사가 아니면 사람이 판단한 것과 콜릴레이션이 상당히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가지 예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참조 문장 읽어보시면 환자는 과거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방문했습니다. 모델이 생성한 문장이 이걸 살짝 바꿔서 환자는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과거에 높은 혈압,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죠.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런 매트릭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거의 점수가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이슈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 또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에 얘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죠. 전혀 생뚱맞은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하시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매트릭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능 평가의 한 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테스트 데이터 세트의 한 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계속 USML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거의 예시를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USML이 점수가 계속 좋다라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2020년 데이터입니다. 오픈데이터 세트예요. 오픈데이터 세트이라고 하면 다들 눈치 채셨겠지만 AI 연구자분들은 이거를 한 번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다수 시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바이어스가 생기겠죠. 어떤 바이어스? 연구자분들은 성능을 높이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이 성능을 높이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USML 점수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체의 홈페이지를 가져왔는데요. 본인들이 GPT4보다 더 높은 USML 점수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에서 탑 헬스 AR라고 합니다. 과연 저게 믿을만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하나의 테스크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USML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USML를 보기, 이 단계까지 가기까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엄청난 시험을 보고 생활기록 보도 쓰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 의대에서도 정말 많은 시험과 평가를 받죠. 그리고 나서 USML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I는 이런 과정을 싸그리 다 그냥 무시하고 USML만 잘 보면 된다? 뭔가 그 사이에 뭔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지금 AI 자체도 USML를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자격 요건을 받는 게 먼저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평가 매트릭을 더 고민하고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시인데요. 실제 USML가 되게 높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든 카라 CXR이라고 체슬 엑스레이 영상에 대해서 초안 판독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영상학과 전문의 분들이 평가를 해보셨는데 저희 제품보다도 상당히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저희 초기 모델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능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USML 같은 하나의 테스트 매트릭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리고 어떤 모델 사이즈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결국에는 내부에서 만든 매트릭의 성능이 올랐을 때 이게 고객만족으로 이어지는 게 저희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본질적인 어떤 코릴레이션을 만들려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량적인 매트릭 말고 고객의 이런 정성적인 반응들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추럴 그런 AGI를 향해가는 챗봇 같은 경우에는 챗봇 아레나라고 이런 데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랭기지 모델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수가 여기 한 천몇 건이 나와 있는데 저 N수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한다면 사실 어떤 정량적 매트릭을 다 푸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유의미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지표를 더 중요시 여기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측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의사분들도 저렇게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많은 테스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특히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들 이런 거 하는 거를 좀 싫어하시기 때문에 뭔가 의사분들이 AI를 실제로 쓰면서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테스트를 주게 되면 일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떠한 바이어스도 있게 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어떠한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논문이 2023년도에 나온 게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영상학과 전문의가 어떠한 판독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4개의 매트릭을 만들어 놓고 그 4개의 매트릭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 점수를 만들고 그 평가 점수에 대해서 웨이티드 가중치를 줘가지고 어떤 게 영상학과 전문의와 그런 콜리레이션이 제일 높은지에 대해서 새로운 매트릭을 제안하는 논문인데요. 정말 간단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되게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뭔가 계속 고객한테 뭔가 피드백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외부의 고객과의 어떠한 그런 코리레이션을 만든 내부의 매트릭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모델이 발전했을 때 스켈러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카라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메디컬 이미징에 특화된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체스트 엑스레이는 시작일 뿐이고 모든 모델리티 모든 바디 파트를 지금 저희는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버티컬 데이터 그리고 도메인 및 생성형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의 강점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모델 크기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저희의 내부 매트릭 중에서 한 가지인데 결국에는 어떠한 판독문을 이해하고 특정 카테고리로 바꿔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사분들이 개입이 전혀 없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내부에서 만든 어떠한 배트릭의 점수가 실제로 경성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신 판독문보다 성능이 더 좋은데 그거를 그대로 외부의 어떠한 익스터널 멜리션을 이어갔을 때 동일한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코렐레이션을 만드는데 최대한 집중하려고 한다. 가 저희의 지금 목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달에 세계 최초로 글로벌 체스트 엑셀의 초안판독문을 제공하는 모델을 지금 런칭을 했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심플 타입, 풀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는 우승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 오 nak 오 fu 네. 해왔 micros